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베이스 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좀 강의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 자 성격 성을 교과 공간 가격 선택할 수 있는 거 있겠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표 기초적인 실천지 지식 이거 갈로 듣기 나온다 했다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이게 뭐다 대단원 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일과 직업 생활 여기에 대단원 그 책이에요 소단원의 일과 직업의 가치 보이죠 일과 직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뭐야 일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책을 다 통달이라는 거 아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의 성격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는 뭐인지 이 정도 말하라고 그리고 영역별 성취 기준은 그 교과별로 다 어 뭐라캐노 그 이제 학습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됩니다 예 자 기업과 산업활동 자 여기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편집 예 자 보자 보자 자 기업과 산업활동 닦아봇다 선생님 잠시만요 여러분 현관편이 이건가 뭐 그냥 합시다 아 이네 자 갑니다 자 기업과 산업활동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어떤거 기업과 기업활동 그 다음에 봅시다 기업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런것들 제조업과 제품 생산 활동 확대해 볼게요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 이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합습 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된다면 이렇게 되겠다 직업 기초능력의 종류 몇가지 일곱가지 입니다 맞죠 도표에서는 이런것들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거 전공별 경력별 그래서 이거는 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이거 충분히 시험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부분 이거는 꼭 아세요 특히 이 부분 지금 옆에 선생님한테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데 직접 강의를 해주는 거에요 옆에서 보고 메모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 학원비 안 받습니다 그냥 공부하세요 제발 좀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서 진짜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에 나온다 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 계속 저장해 놓을게 선생님이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가라 네 다 올려줄게요 자 취업가 네 저장 자 취업가 창업 이런것들 자 이제 이런것들 이상 얘기 안할게요 근로관계와 산업완전 여러분 근로관계법 필요없어요 근로기준법 뭔지도 알 필요없어 하지만 아 이런것들이 성공적인 지급세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 충분히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한 3분 지났으니까 조금만 할게요 자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맞죠 이런것들이 있구나 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교수학습 자 교수학습이 뭘 의미하냐면 쉽게 얘기할게 이 과목은 너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급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나와봐라 직업기초능력 일가산업에 의해 산업화제 근로관계 직업윤리 등을 학습하는 기초과목 이지만 이게 뭐야 이게 목차야 직업기초능력 일가산업에 의해 대단원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성취수준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학생들마다 다 능력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고려해서 해라 이거야 말 그대로 능력이 안되는 친구들한테 책을 못 읽어드리라 어떻게 읽어줘야지 글도 가르쳐야지 이런식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취업기초능력 문장 고려해서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학습할도 있도록 지도해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일가직업에서는 어떻게 해라 맞죠 기업과 산업활동에 의해서는 어떻게 가르쳐라 이게 뭔데 아까 전에 학습목표 그게 다 나와있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직업기초능력개발과 평생학습 취업과 창업 근로관계과 산업환자 맞죠 그 다음에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 이 과목에서는 직업현장의 소재와 핵심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 과목과 관련된 일반 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실문과의 통합수업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수업이 지도해 이렇게 해 좀 가르치라고 선생들아 응? 이렇게 이거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대답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되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취업을 했어 제일 애로지 뭘까 월급대가 됐어 월급이 안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을 어떤거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법이 있다 너희들 체제시간 얼마다 이런것들 가르치라는거에요 현장에 맞게 왜? 학생들이 취업 후에 직장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현황과 연계해서 예시를 들어준거에요 예를 들면 공사장에 갔는데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이 취업해야지 어? 저는 교과서를 배웠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실천안하십니까 감독이 되어서 아시겠죠? 자 평가는 자 6분 났어요 자 평가는 어떻게 한다 평가가 뭐야 여러분들은 성취도에요 성취도 ABCD가 아니고 이거는 SPC라고 해서 3등급입니다 SAP 자 평가는 단순하고 자 평가의 주한점 다 똑같아요 지금 자 평가의 주한점 평가는 단순하고 취업적인 문제보다는 원리에 의해 응용 종합적인 사고가 실질적으로 두고 실시한다 이해했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말준위에 이거 갈로두키 야 예를 들면 뭐 하인들의 법칙이라고 있어 어 거기에서 몇 단계로 뭐냐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응용적인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라는 거예요 샘프로고 그러면 애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그런 책의 내용이 아니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오케이 개념의 이유와 관련 지식의 단순한 습득 정도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의견 능력과 관계 지식을 최대가 있는지에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자 수행평가 자 수행평가 수행평가 뭐예요 이게 봐 수행평가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쪽지 시험이 아니고 숙제를 주는 거지 좀 길게 보는 거야 맞지 자 수행평가 뭐냐 이거예요 사전에 얘들아 수행평가는 이렇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들아 증시하자라 사전에 평가를 안내해서 이번 학기에 성공적인 시설 예를 들어 네가 배우는 세계사는 이번에 수행평가는 학기 초에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안내를 해야 돼 선생님들이 알아잖아 갑자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빵 좀 나오지 그 선생님들 뭐 어떤 거야 신고해 알지 채원아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계획해서 수행하도록 하되 일부 특정능력에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책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여기서 시험 봅니다 이게 아니라고 잘못했지 선생님들이 그리고 관찰 견학 조사 토론 학습에 대한 평가는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태도 발표력을 평가하되 학생들이 자기평가를 내가 내의를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해로 했잖아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 파악 및 요점 정리 능력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에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뭐야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같이 말하면 올바른 직업관을 확인해서 자신을 무련 자 질문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지금은 학생이야 고등학생밖에 안 됐어 보통 이거 1학년에 가르쳐 또는 3학년에 가르쳐 이 학생들이 나중에 향후에 직업인이 되었어 그러면 올바른 직업관 뭐야 제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결근 안 하고 해서 자아실현 자아실현 아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승진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발전을 기능할 수 있도록 아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라고 오케이 많이 켜줄까요 컨설현 하세요 자 영역별 성취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자 똑같은 내용인데 봐 성취수준이에요 SAP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ABCDE 5단계 평가를 하고 있어 맞지 하지만 이 과목은 SAP야 뭐라고 돼 있을까 S Superior 새로운 예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요 A Advanced 다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Pass 그냥 스스로 이해한다 결국에 뭐냐 이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을 완전히 학습을 해라고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내가 빵점 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 가르치야지 선생님 맞지 이렇게라고 자 예를 들게요 일가생활 S등급 뭐라고 했지 S가 새로운 예를 들 수 있고 설명한다 했지 A가 뭐라고 했어 남한테 설명할 수 있다 했지 Q가 뭐야 그냥 단순히 아는 거야 볼까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활용하여 활용하여 일가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는 이런 것들을 지급적 성인하면 설명할 수 있다 타인에게 P는 뭐야 그냥 아닌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0분이에요 10분 학원에서 이거 한시아차 강의입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안 되는 거야 학원비 한 달에 200만원이야 주지마 그 새끼보다 그 새끼보다 내가 더 잘했죠 그 선생님보다 누군지 말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은 2022년 2월 6일이에요 오후 3시 아 저 시계 잘못됐대 3시 15분 맞나 어 3시 15분인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샘이었습니다 화이팅